안녕하십니까 레고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락천년 김성훈입니다 자 오늘도 위장에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청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기독교인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오기까지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까지 올 때까지 아직도 이 한심한 상황을 모르는 일부 청년들이 있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상황이 나오지 못하고 TV주에 있고 모니터주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련이 되겠지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나라가 100천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왜 이 자리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미쳐야 할까?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범죄가 끊어져가고 이 문제인데 외교를 끊어지가 차는 마음에 나라가 망가지고 기업이 망가지고 소상공인이 망가지고 집단을 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를 계속 오르고 외교란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보는 청년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이셔 외신을 보고 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좀 제외해 봐주십시오 제발 더 이상 지상파 종평 앞에 앉아 서서 거짓말한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진실의 뉴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봐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뉴스만 본다고 해서 사실이 현실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가 여기에 왜 나와 있는지 지금 왜 우리가 여기서 외치는지를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청년들 여러분 어디 선거에서 보고 계신 청년들 여러분 제발 이 정보를 한 번만 의심해 주십시오 이 정보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평창우리팀에 왜 우리 선수들이 사냥을 피 땀 흘려서 노려발렸는데 왜 단위팀을 위로해야 하는 거죠 왜 우리 선수들이 손해를 봐야 하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피 땀 흘린 세금이 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석탄을 사기 위해서 흘러간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방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살까지 흘러가서 우리의 부인간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단 말입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청년들은 이 국가안보 자체가 흔들리는 존립의 위기를 보이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6.25 전하고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지 하나 다른 것은 우리가 현대화이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주한민국이 철수하지 않는 것 이 단 두 가지만이 되는 뿐입니다 청년들은 조금만 검색해보고 좀 제대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에는 여기는 동암의 체점입니다 이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제발 호소드립니다 이 자리로 나와주셔서 우리 함께 속도해 주십시오 반복은 틀릴지 몰라도 생각을 틀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두와 같습니다 주사판 문제를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님들 그리고 대신교회 여러분들 우리 대신교회는 지금 타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 제일보 방송에서 지금 2, 3일에 한 번씩 대신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에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교회님이 보일 때는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뉴스를 보내냐 어떤 모교회의 누군가 귀의를 처질렀다 이런 뉴스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신교회는 아 그런 뉴스가 있구나 아 저 교회의 낙동교회나 그런 절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계속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점점 세뇌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대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교른들이여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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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닐지 모르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점점 우리가 미축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계속 잘못된 뉴스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진실을 계속 매고팔을 세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님들 우리 자유로운 자 국회의원님들에 대해서 인지받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 국회의원님들 대체 지금 뭐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나와있는 태극기 국민들이 안 보고 있습니까 지금 숨어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표시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나오셔서 우리한테 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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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너무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을 마치고 외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가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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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페 GORDON 박가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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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 transforming 박가 stellar 박가 박가 감사합니다.